메트로 교통국이 전국 자전거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합니다. 메트로 교통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회원 가입을 한 뒤 프로모 코드를 입력하면 한 달 사용 요금을 면제해준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무료 이벤트는 30분 이하 자전거 이용에 한해 적용되며 이후에는 요금이 부과됩니다. 메트로 교통국의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은 지난해 여름 LA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처음 시작했으며 올 상반기 중 페사디나와 샌페드로 지역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.